아이고 이거 어디 얼음통 쏘굽들에 들어가던가 해서 아이고 얼음통 쏘굽이나 많아 그거 방에 그거 미신 정색과기 아이고 아이고 하지마라 헛설영 치와줍석이 저 사스도 입어나면 토컥에 걸었당 어디 나갈 때 입으면 좋을거 저 옷도 입어나면 이래착 저래착 그거 꼭 저거 미신거 아이고 저 뭔가 비웨 미신거 또 아사냉 바나나 써나나 하면 토컥에 그저 이산한 자리에 놓으면 두불손 안이 가고 이루제라도 촛자 놈은 어디시코에 영 그 촛기도 어렵지 않냐고 미신걸 하면 헛설 사람이 탁탁 나왔나는데 놓고 영영 치우멍 사라사주 그저 죽어질게 아이고 아이고 뭐 공연게 그 더 답답하지 않냐고 하게 그 촛설 그걸 흡석에 어이 인혁 입이 답답한게 입이 그 그놈이 입으로 등엔 밧데리가 떨어지도 아니 덥지도 아니여 더워더워게 그거 어질러진거 보니 더 덥수다게 호썰형 치우멍도 살구 인혁 해난거 인혁 이 두불솔 안가게 좀 각신 일도 허용 왔쥬 그걸 허지 못해요 이거 집도 난산이 집이쥬 저 정지도 밥 먹으나면 저 반찬통들도 톡톡 허연 그거 냉장고를 해 다만 없어는 없어 이젠 음식 아스커밍 그저 쉬어부는 따문에 그건 없어 이도 먹으난거 그저 상우이 더 크게 울려농 내불고 저 정지에도 유자기 아방신 어디 저 갈대 저거 미르다 아산냅 캔 저것도 홈편에 굳이저럭 놔뒀땅 실대랑 아산냅 서의도 아이고 집이들 놈이 난산이 집 이거 원 놈도 세간살곡 살림을 리임쥬 아방 이거 의질로 놈이 족족한 중화람쥬 아이케 와도 이만이 손은 안이 갈꺼우다기 어이 더위 먹어서 이리 어째이 난산이 집이냐 시의 집이지 난산이는 우리 친구 김주택이가 사는 데가 난산이고 이사놈아 아이고 나 불쾌지순과 요새 올라간거네 처음 긍하니도 울락허민 일러당도 그저 혀떡해불고 이거 이거 맺지 경하나 입을 족족 놀리라말이여게 놀리나마나 아방이 입을 놀리지 아니여기 미식어 해나민 영 이걸 좀 허멍삽서게 그저 미식어 해나민 그저 이래 착 저래 착 그저 아이고 경도 미식어 험이 실팘 핑핑 노는 것도 부족 후엔 집안일이라도 얻을 거들고 이거라도 영영영영 나 아방신들에 미신 청소를 허래내 임수가 쳐다블링 널내내 임수가 미식어 나가 아방신디 집안 살림을 거들내내 임수가 허래넘은 헐사람이냐 나가 저 하늘 봐봐 하늘 저 우리 하루방 안보염서 우리 하루방 살아실 적에 너미 콜콜오분 돌아오던 복도 유턴 해본다 유명한 말이야 이사름아 족족 콜콜콜콜 족족 해줘 콜콜이나마나 사람 발 디딜 띈 있었어요 어디 발 디딜 띈었나 아이고 미식어 저 발이 미식 공룡발이야 저 전나보노책도 이제란 그만 법석에 아방이 화쏠냉신 책복해넘은 전나보노책 저거 상점들 선전하는 저 전나보노책도 거덕한다 거덩운다 저것도 바나민 제자리 호쏠로튼가 저 딤신 짜장집이여 배달라는 집 밖에 오면 그림들여지지 않냐 책을 바딱바딱 미식어 그 불꽃과기 졸바로 고라져 오늘은 짜장집 안 봤어 이사름아 오늘은 전나보노부에 누게 이름이 곧든 이름이 제일 안이름이 미식은 거인 그거 봤어 이사름아 짜장집이여 배달라는 미식어 회유나면 이거 정돈을 잘 허멍 살면 집도 씌워넣고 베라메에도 좋고 참 아방 혼자 사는 집이 아니란 게 이거 각시 이거 베라멍 속상할 건가 영 생각하면 없어서 침도 허고 컵세게 그걸 왜 속상하나 정돈이고 양돈이고 이사름아 좀 이사름 사는 집이 저주도 해야지 미식어 다 아사부러 나중엔 어디나 좋지를 못해 하도 아사나보나 아이고 강행에도 나 옷 입어난 거 아방 출바로 저거라도 형 밀령 개형 룹석에 저게 미식어 꺼이 내비어 나오시라 인형 꼬시라 내비어 더왕 죽어지는데 뭐 다다다다다 뭐 아이고 갈매기다방 가진 애도 더왕 끝까지 가질 목적이 있네 정말